털어! 털어! 아깽!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 혼자 촬영해요 부끄러워요 많이 부끄러워요 같이 서로 도와줄 짝꿍이 있었는데 짝꿍님이 바쁘셔가지고 일정이 안 맞아서 저 혼자 찍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체험할 거냐면 한지 부채 꾸미기 활동을 할 거예요 그 체험 활동을 해서 제가 그 부채를 가지고 부채춤을 출 거예요 과연 아깽이가 혼자서 촬영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기대해봐요 이곳에서 부채 체험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부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렇게 다양한 부채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봐요 내 부채이노라 짜잔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다양한 그림들이 제시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고 싶은 것을 이 중에서 골라서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이걸 이것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연필로 이걸 보고 따라서 여기에다가 그리면 돼요 태극기가 바람에 발락입니다 봐도 돼요? 그럼요 봐도 돼요 채널이 어디에 봐 악형이구나 아하하하하하 여기 바로 했대요 감사합니다 한옥마을 경기전으로 들어왔어요 한옥마을 경기전 이곳을 둘러보고 어디에서 부채를 들고 부채춤을 출 것인지 제가 자리를 잡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마을 경기전으로 들어왔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